안녕하세요. 메드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정말 우리의 적군은 내연기관이 아닌 탄소일까? 피트, 전기차 캐즘 시세 속 부각되는 이 퓨얼입니다. 이 타이틀은 제가 한 말은 아니고요. 아키오 회장, 도요타의 아키오 회장이죠. 지금 불미스러운 조작 사건 때문에 퇴임하긴 했는데 아직도 입김이 세시니까 계속 이분이 하시는 말들이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적군이 내연기관이 아니다. 탄소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이브리드카를 만들다고 해서 전기차가 가야 될 방향의 근거인 탄소를 절약하는 거에 동참하지 않는 게 아니다. 단지 탄소를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유일하게 전기차만 지금 지정을 하고 있는 이런 분위기는 아니다. 우리가 하는 하이브리드카, 수소차, 이 퓨얼 이런 것도 결국 탄소를 줄이기 위한 탄소 절감 자동차의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인데 왜 전기차만 이렇게 강조를 하느냐, 그건 아닌 것 같다고 하면서 도요타 아키오 회장이 주장한 거고요. 그리고 이걸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사람의 생각은 다 다르기 때문에 다 존중을 합니다. 이 지금 전기차로의 전환이 늦어서 그거를 대놓고 말하기 창피하니까 창피하거나 혹시 시간을 벌기가 그러니 그냥 이렇게 좋은 말로 포장을 해놓고 뒤로 시간을 벌면서 나중에 결국 전기차로 가려는 시간을 버는 것이다. 적들을 방심하게 해놓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하이브리드카를 너무 많이 만들다가 전기차로 전환이 늦어버려서 전기차로 전환을 해야겠는데 연막 작전을 폐하겠으니 이런 말들을 막 언론에 뿌리면서 나중에 결국 전기차로 갈 시간을 버는 것이다. 이렇게 아키오 회장의 말을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본인들의 다 의견에 따라 틀린 것이죠. 일단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전기차의 중흥위기, 중흥위기야. FIT455라는 것이 EU에서 2021년도에 발의가 됐어요. 이게 전체 내용은 2021년도에 발의된 내용이 전체 탄소 배출량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상업 운송 부분의 친환경화를 위한 탄소 감축 입법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크게는 55%의 탄소 감축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여기 공장이라든가 무슨 배라든가 이런 산업 발전이라든가 이런 게 해당되는 거에서 다 줄이고 그래서 결국 파리기후동맹에서 약속한 트럼프는 탈퇴해버렸죠. 1.5도 이상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지 않는 선에서 지키기 위해서 저 정도를 해야 된다고 못을 박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 중간에 코로나도 있었고 코로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목표 자체가 굉장히 좀 엄청 높은 목표였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세부 항목을 좀 보겠습니다. 세부 항목은 비슷한데 이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기 0이라는 게 보이죠. 이 항목이 있거든요. 2035년도, 2035년도죠. 2035년도에 이제 내연기관차는 아예 0으로 만들겠다. 내연기관차, 뉴카를 생산하는 거, 기존에 다니던 건 모르겠는데 새롭게 생산하는 건 0대예요. 0대. 2035년이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지금 사실. 지금 10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내연기관차를 아예 생산 안 해버리겠다를 지금 모습을 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할 수가 없거나 하기 싫은 사람들의 반발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아까 아키오 회장도 대표적이고. 특히 독일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독일, 유럽에서 좀 에스토니아? 에스토니아를 무시하는 건 아닌데 독일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국력이나 이런 거 우리가 떨어지잖아요. 에스토니아 같은 나라가 주장을 했으면 안 먹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독일, 독일은 나토에서도 중심이고 EU에서도 중심이고 그렇죠, 프랑스와 함께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내연기관차 독삼사라고 해서 BMW, 벤츠, 아우디를 만드는 이 업체인데 내연기관차 전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독일에서 반기를 들기 시작합니다. 2035년에 영대를 만드는 영대를 그러면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럼 독삼사가 다 망하는데 이게. 이 독삼사가 그럼 다 전기차로 전환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반기를 들었고. 이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탈리아는 더하죠. 이탈리아는 약간 수공예품으로 그렇죠? 한 땀 한 땀 들여서. 왜 그 얘기가 나왔어요? 이탈리아, 션빈 씨 그 드라마에 한 땀 한 땀 자수 뜨고. 한 땀 한 땀 만든 몇 대의 슈퍼카로 돈을 버는 이탈리아에서는 더하죠. 이 엔진 소리. 전기차는 소리가 안 나니까 가짜로 웅 소리 내잖아요. 매미 소리 같은 거. 기분 듣기 좀 싫은 거. 그런데 이것도 기분 듣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죠. 슈퍼카 무웅도 시끄럽다고. 그런데 이 소리를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전기차로 가면. 그러니까 그리고 당장 이거를 만약 전환하려면 전기차 전용 시스템을 다, 플랫폼을 다시 다 확보해야 돼요. 이탈리아도 반기를 들었어요. 그다음에 프랑스도 반기를 들었어요. 프랑스도. 프랑스는 왜 반기를 들었어요? 프랑스는 그러니까 아까 독일은 내연기관차, 이탈리아는 럭셔리 슈퍼카, 프랑스는 플러그드인 하이브리드카. 지금 프랑스의 상황을 볼게요. 프랑스가 전기차도 많이 팔아요. 푸조 전기차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런데 뒤로 가보면 프랑스는 저기가 더 많이 올라가요. 지금 보시면 이게 프랑스거든요. 프랑스가 포함된 서유럽인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카가 지금 190% 성장했는데 지금 순수 전기차는 76% 성장했어요. 전기차도 프랑스는 잘 올라가는데 지금 이 하이브리드카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카가 성장성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이 하이브리드카를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그 도요타의 아키오 회장이랑 똑같은 개념이 이거. 그러니까 지금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강대국에 속하는 특히나 자동차 강국인 이 회사들이 반기를 들어버리니까 이유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유 회원국의 주요국들이 다 이렇게 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한 발 양보했습니다. 아까 그 조항을. 2035년까지, 2035년부터는 이제 내연기관차를 한 대도 생산 안 한다는 것을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느냐. 유럽연합에서 전기를 이용해서 만드는 합성 대체 연료, EPR은 예외를 적용하겠다. 그리고 항공 연료, 비행기 같은데 EPR을 혼합하는 의무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결국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의 입김에 EU가 굴복을 한 거죠.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BMW, 독일의 BMW, 올리버 집세 CEO가 대놓고 나와서 말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전기차로 모든 것을 몰아가는 게 친환경차 이꼬르 전기차. 딱 이거고 뒤에 심표하고 콤마하고 다른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거에 반대한다고 지금 성명을 발표했어요. 왜 전기차가 친환경차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조차 있는 가운데, 그렇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전기차가 친환경차라고 전제로 하더라도 그러면 친환경차 이꼬르 전기차 딱 하나가 아니라는 관점이에요. 왜 수소도 있고 하이브리드카도 있고 이퓨얼도 있는데 전기차로의 완전 전환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내연기관차를 2035년부터 아예 0대로 만들어버리겠다. 이거는 부적절하다고 BMW CEO가 성명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전방위적인 압박이 들어가는 거죠. 국가에서도 그러고 이런 자동차 회사 CEO들도 이런 얘기를 해버리니까. 뒤로 가겠습니다. 도요타 아키호 회장입니다. 물론 사과하는 그림을 하긴 했지만 사과를 해야죠. 시험 조작했잖아요. 어쨌든 사퇴를 하긴 했지만 아키호 회장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런 걸 했어요. 관심법 같은 건 아닌데 분명히 아키호 회장이 지금의 상황을 보면서 봐라 내 말이 맞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고 추측을 했어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왜냐하면 계속 그 주장을 했거든요. 우리가 하이브리드카를 가는 건 전기자동차의 전환이 늦어서가 아니라 하이브리드카가 훨씬 더 유용하고 우리는 수소라든가 아니면 EPR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전방위적으로 다 준비한다. 우리는 하나만 가지 않는다. 이것을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다. 계속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힘이 더 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도요타의 아키호 회장이 지금 있을 때 아예 전기차도 안 한 것도 아니에요. 전기차가 두 개가 있거든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도요타도 전기차가 있어요. 일단 도요타의 프리우스. 이거는 공전의 이태죠. 오히려 친환경차 이꼬르 전기차보다는 하이브리드카 이꼬르 프리우스가 더 맞겠죠. 하이브리드카는 프리우스다. 이건 거의 미용티슈는 모나리자다. 미용티슈는 크리넥스다. 이런 거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 정도죠. 프리우스가 하이브리드카의 대명사잖아요. 그리고 옆에 BZ4X. 이 직원이 지금 열심히 바닥을 닦고 있는데 전시회라서. 이게 바로 전기차입니다. 이게 5인승짜리 순수 전기차 모델이거든요. 그리고 도요타의 하이브리드카의 렉서스가 있죠. 렉서스의 RZ4502. 이거 두 개가 순수 전기차예요. 전기차도 두 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 도요타는 하이브리드카가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전기차가 판매량이 정말 극악이. 그러니까 전기차를 내놓을 만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라인업에 순수 전기차도 두 대가 있어요. 도요타가. 있는 것이고. 이거를 보고 또 이제 이거 실력이 안 되니까 이거 두 개 조금 시험삼아 내놓은 다음에 아까 연막작전을 통해서 시간을 번 다음에 그러니까 하이브리드카 만든다고 그냥 도요타는 하이브리드카 만들고 전기차 안 오는데 경쟁자 한 명 빠졌네. 이렇게 안심하게 만드는 것처럼 해놓고 열심히 다시 해보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모릅니다. 아케오 회장한테 가서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뭘 하느냐. 수소. 수소를 갑니다. 아까 전기도 했죠. 수소도 해요. 현대차도 이렇게 하긴 하고 있긴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테슬라가 빠질 때 현대차, 도요타가 오히려 오르는 반사적인 부분이 보였잖아요. 현대차, 도요타는 다 하고 있잖아요. 내연기관차, 수소, 전기, 하이브리드 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차는 액화수소 연료를 탑재한 차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던 순수 전기차가 두 대밖에 없고 전기차 판매량이 좋지 않고 도요타의 주력이 전기차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도요타는 그걸 원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내연기관 엔진을 가지고 전기차 플랫폼 따로 만들 필요 없이 거기서 연료를 바꾸는 거 그게 훨씬 비용적으로도 효율적이다. 그러니까 이 차는 내연기관으로 구동되는, 엔진으로 구동되는 차예요. 그런데 여기서 연료만 수소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액화수소 연료를 탑재한 이 도요타의 차를 여기 지금 이 스포츠카 레이싱 대회죠. 레이싱 대회에서 시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레이싱카에서. 여기 보면 GR 코롤라, 이것도 도요타의 코롤라도 유명한 라인이죠. 후지 스피드웨이에서 서킷을 질주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모로 지금 도요타는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 시도를 하고 있어요. 순수 전기차도 하고 이런 내연기관을 이용하는데 액화수소 연료로 바꾼 것도 하고 프리우스는 여전히 잘 팔리고 있고 그러니까 정답이 하나가 아니라는 게 도요타. 그리고 악기호 전 회장의 주장이 친환경차가 전기차 하나가 아니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겠다는 거예요.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지금 전기차가 대세지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어떤 물꼬를 터서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우리는 일단 만찬을 다, 재료를 다 준비해놓겠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아니, 지금 탕수육이 많다고 해서 탕수육만 만들 게 아니라 난 짜장면, 짬뽕, 탕수육, 라조육 다 준비하겠다는 거예요. 언제 인기가 바뀔지 모르니까. 도요타는 이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독일로 가볼게요. 독일이 지금 BMW 회장도 나와서 말했고 더욱더 적극적인 거는 슈퍼카. 독삼사 얘기를 하지만 포르쉐 포람페라고 좀 더 윗단계. 요즘에는 그게 좀 혼합이 되긴 했습니다. 포람페에서도 조금 미들라인을 내놓고 독삼사에서도 좀 더 하이라인을 내놓아서 겹치는 교집합이 생기긴 하는데 우리가 보통 독삼사, 포람페 부르잖아요. 거기서 포르쉐는 아예 이피얼 연료, 이게 연료통이 얘네가. 여기 이피얼 연료가 담겨 있는데 여기가 지금 체코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마이클 스타이너. 지금 포르쉐 연구 이사회 임원이에요. 여기 칠레 폰타 아레나스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다가 아예 이피얼 전용 공장을 만들어버렸어요. 전기차 전용 공장이 아니라 포르쉐는 이제 우리는 전기차로 안 간다고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이거는. 우리는 포르쉐 엔진 소리를 보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고인물들, 노 땅들이 그런 엔진 소리나 주장하고 있지. 전기차가 대세이기 때문에 고급차도 결국 다 전기차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맞아요.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포르쉐는 지금 당장은 전기차를 포기했다. 지금 이피얼로. 왜냐하면 그 아까 전에 EU에서도 이피얼 차는 계속 2035년 지나서 그것도 상산하게 그냥 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공장을 세워버렸습니다. 지금 2022년부터 생산이 되고 있어요, 이 연료가. 제가 뒤로 가겠습니다. 이게 일단 파일럿 플랜트거든요, 여기예요. 그런데 이거죠. 전기를 뭘로 생산하냐. 풍차. 풍력발전으로 생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칠레 파타고니아 푼타 아레나스 북부에 건설된 건데 2020년에 이걸 통해서 풍력에너지를 통해서 약 13만 리터의 이피얼 연료를 생산하고 있고 내년에 5,500만 리터 2026년에는 이거의 10배인 이것도 좀 과한 것 같긴 한데 2년 만에 10배, 5,000만 리터 이렇게 두 단계 높여서 생산량 확대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니까 포르쉐는 아예 선언해서 못을 박아버린 거죠. BMW는 아까 회장이 나와서 전기차로만 가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런데 BMW는 적극적으로 이피얼 공장을 세운다든가 이피얼 차를 내놓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포르쉐는 아예 우리 슈퍼카는 이피얼 연료로 쓸 거고 그 공장 칠레에다 지어버렸어. 우리 여기서 이걸로 쓸 거야. 선언해버렸어요. 선언해버린 것이고. 뒤로 가겠습니다. 이게 그 통입니다. 이피얼 연료를 생산해서 이 드럼통에 담아놨어요. 여기 직접 슈퍼카에 포르쉐의 슈퍼카에 넣고 있는 모습입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이게 이피얼 연료인데 이피얼이 일렉트릭티 베이스드 퓨얼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일렉트릭티 베이스드니까 전기를 베이스로 한 연료예요. 전기를 이용해 만드는 건데 아까처럼 풍력을 이용해서 만든 게 포르쉐의 칠레 공장이고요. 물을 전기, 뒤로 가겠습니다. 물을 전기 분해해서 얻은 수소에다가 이산화탄소를 합성하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보통 합성연료라고 불리는 석탄, 바이오메스, 천연가스로 연료를 만드는 방식이고요. 거기서 메타놀, 휘발유, 환경류, 경유 등등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도 똑같이 나오죠. 그런데 이 방식이 다른 거예요. 수소에다가 이산화탄소를 넣어서 이피얼을 뽑아내는데 여기서 좋은 게 이 기술입니다. CCUS 기술. 이게 뭐냐면 공기 중에 이렇게 공장에서 이산화탄소를 내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여기다 넣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효과가 있는 거죠. 공장에서 환경 오염시키는 것을 그 이산화탄소를 대기 중으로 못 가게 잡아서 수소랑 합쳐서 그린 연료를 뽑아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환경적으로도 도움이 되죠. 이 논리에 대해서는 빼박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개발되는 이피얼이 2030년 상용화됐을 때 지금 현재 리터당 휘발유 가격의 4배 이상이고 2050년쯤 돼야 휘발유 가격이랑 비슷해지겠다. 그래서 이런 환경적인 우월한 점에도 불구하고 그 가격 때문에 당장 쓰기가 그러나 아까 포르쉐 같은 칠레 공장 이런 거에서 계속 생산량을 늘리면 단가가 떨어질 때가 오겠죠. 그런 부분을 기다리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부분 이 포집하는 부분을 이 공장에서는 돈을 내야겠죠. 이 공장은 환경 오염하는 만큼 탄소세를 내야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생각한다면 이 가격이 지금 비싼 게 아니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쨌든 마지막 화면 보겠습니다. 마지막 페라리입니다. 이탈리아 페라리. 이탈리아 페라리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 보면 이게 번역해놓은 건데 시동을 걸어라라고 나왔어요. 슈퍼카의 어떤 핵심이 바로 저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한줄메드평. 시동을 걸어라. 이 문구에 가슴이 쿵쾅쿵쾅 뛰시는 분이라면 이피얼에 베팅하라.